살이 연하면서도 차지면서도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원물이에요.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. 이렇게 바코드가 원물에도 다 붙어있거든요. 흑산도 홍어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큰 홍어에서요. 한 60% 정도는 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딱 40% 정도만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는 건데 포장된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너무 깔끔하죠. 그러니까 이대로 싹 받아보시기 때문에 진짜 좋으신 거예요.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먹을 때만 살짝 녹이시면 되는데 이거 보세요. 이렇게 패키지가 다 따로따로 바코드가 들어가 있어요. 고객님. 100% 국내산 흑산동거 어떻게 믿어요. 이렇게 해서 딱 핸드폰으로 어플 다운받아보셔서 딱 하고 찍어만 보세요. 여러분 요즘에 이제 어플로 다 이거 수산물 이력자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딱 찍잖아요.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면요. 100% 반품 환불 지금 가능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제도 나오고 여기에 어디에서 가공했는지 원산지가 어딘지 여러분 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건 여러분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한 수산 협동조합에서 여러분들에게 품질보증 이렇게 흑산동호라는 걸 다 약속드리니까 정말 안심하시고 흑산동어 제대로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. 이 시간이 딱 홍어가 생각날 시간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. 홍어 매니아이신 분들은 집에서 부침을 아주 딱 해리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. 보통 이렇게 나가서 드시면 제가 한번 예전에 나가서 한번 세워봤어요. 이거 한 열 한 두 점 내지 세 점 정도 나오더라고요. 이거 딱 하나 드시는데 정말 이 흑산동어 같은 경우에 한 접시 얼마 주고 드셨어요.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10만 원 이상 주고 드신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걸 정말 편안하게 알뜰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.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느낌 이 맛 다 아시죠? 확실히 국내 사는 거는요 차지고 담백한 맛이 너무 좋고. 그렇죠 그렇죠. 씹을 때마다 그 톡 쏘는 맛이 정말. 아니 말만 들어도 막 맛이 상상이 되시잖아요 고객님. 딱 이렇게 해서 삼합으로 드시면 더할 나위 없죠.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 한 장 딱 깔고 고기 딱 하나 올려가지고. 그렇죠. 여기에 100% 국내산에. 이 흑산동어를 한 점 딱 올리시는 거예요. 저는 입에서 그냥 그 알싸한 맛이 그냥 딱 뱅뱅 도는데. 딱 지금 다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서. 네네. 야 지연 씨가 정말. 오늘 토요일에.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홍합을. 저기 뭐 삼합을 좋아했다고 해서 홍어하고. 와 예전에 그 홍탁이라고 해가지고 홍어하고 딱 탁주하고 딱 한 사발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르신들.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쪄서도 겨울에는 좀 날씨가 아직도 좀 춥잖아요. 봄 날씨가 꽃샘추위가 오다 보니까. 이렇게 좀 드실 수가 있겠고.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. 야 이거 홍어는 저 같은 경우에 삼합으로만 먹는 줄 알았는데. 네. 오늘 좀 많이 드리잖아요. 홍어탕. 홍어탕 이게. 아니 100% 국내산 흑산동어로는. 사실 탕 끓이실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. 워낙 비싸서. 뒤에서 못 먹죠. 이렇게 또 이것도 나가서 먹으면 정말 몇만 원 하거든요. 국물 맛이요. 너무 맛있어요. 괜찮아요. 안녕하세요.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.